3월 첫 모의고사 고생 정말 많이 했어 했는데 채점을 하면서 아마 시험지를 찢어버리고 윤리시험지 생윤 생활과 윤리라니 생활과 파괴 찢어버리겠다 윤리와 사상이라니 시험지가 윤리적이지 않잖아 근데 이제 제가 시험지를 오늘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보면서 힘들었겠다 이게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요 고생은 정말 했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할 거냐 캐스트 찍는 거 의미 없이 찍으면 난 정말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서 할 말만 할 건데 실제 난이도가요 작년 재작년 계속 이 비교를 시켜봤을 때 정말 어려운 시험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등급컷을 여러분들 예상 등급컷이 뜨고 있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제가 오늘 문제 풀면서 예상했듯이 확실히 잘 들으세요 현역 분들만 봤잖아 현역 분들의 탐구에 대한 대비가 확실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긴장해야 돼요 그리고 현역 분들이 이렇게 등급컷이 내려가는 걸 보면 N수생 분들께서 되게 지금 많은데 문제 풀어보면서 어 할만 하겠는데 라고 더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올해 제가 핵심이 항상 개념 때도 그렇고 강의 때 뭐라 얘기했냐면 현역 분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N수생 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면 이 두 계층이 계층이라고 하면 좀 웃기네 두 집단이 계층은 아니죠 두 집단 계층 아닙니다 두 집단이 맞붙게 되는 6평과 9평 때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가 내가 너무 궁금해 그때는 계층이 되어버리면 심각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현역 분들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조금 보통 우리가 내가 이제 사탄 강사인데 사회탐구 언제 시작할까요 라고 하면 현역 분들 바쁘잖아 3월 달에 막 선생님하고 상담하다가 어 어 어 어 선생님이 나 여기래 어 어 어 어 선생님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충격 먹고 시험으로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안 돼 증명해 안 됐네 어떻게 이제 선생님의 말이 진리가 됐네 어 그럼 이제 어떻게 웃으면 안 되지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그 사탐의 준비를 3월 상담 바쁘고 3월 내신 대비하고 보통 5월부터 부랴부랴 가면서 6평을 이렇게 겨우겨우 가는데 그러다 보면 6평 끝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캐스트 때 강조했지만 수특 봐야 돼요 아 그걸 물어보는 건 너 위안어차고 물어보는 거고 봐야지 근데 움직임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다고 다른 연도보다 그리고 사탐으로 넘어올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 과탐을 하다가 그러다 보면 이게 더 싸움이 이제 3파전이 되는 거라고 n수생 현역 사탐으로 넘어온 사람들 이 집단에 이제 싸움이 이루어질 때가 6평 9평 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움직여야 될 것 같아 지금 구경수 그래서 내가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계속 이겠냐면 구경수 열심히 해라 일단 겨울방학 때는 강의를 잘 듣고 개념 잘 확립하고 그리고 3월부터는 학교 수업 들으면서 내신을 대비하는 사람들은 내신 대비하는 사탐을 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빨리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계획에 밀어 넣어야 되요 지금 여러분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총평 중요하죠 생윤 어려웠어 윤사 어려웠어 생윤 어렵고 윤사 어려웠는데 여러분들 문제 고난도 문항 봤더니 항상 여러분 선배들이 다 틀린 걸 틀렸지만 등급컷은 쑥 내려간 거야 3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개학을 하고 힘들어 막 봄에 꽃은 피지 마음은 싱숭생숭하지 막 꽃놀이 가고 싶지 벚꽃 보고 싶고 벚꽃 축제는 안 하고 길가에 핀 꽃을 보면 내 인생도 저렇게 피고 싶은데 잘 필 수 있을까 고민이 될 텐데 이때 이제 다른 생각 안 하고 시간표를 잘 봐요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하다가 지금 3월이 시작되면서 여러분 공부 계획이 무너지는 게 학교 수업이 진행되는데 그 시간에 원래 여러분들이 공부했지만 이제 학교 수업을 들어야 되거든 그러면 실제 학교가 끝나고 나서 내가 실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확보가 잘 안 되니까 어려운 거야 그렇잖아 학교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언제 끝나지 모르겠지만 4시 반에 끝난다 아니면 방과 수업하고 6시 반에 끝난다 야간 잘 학습 끝나고 10시에 끝난다 그럼 실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방과 학습을 안 한다면 5시부터 12시까지일 거고 12시 지나서 공부한다 쉽지 않을걸 그러니까 확실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인가를 쪼개보면 6시간 이상 나오기 쉽지 않아요 하루에 6시간인데 하루에 매일매일 국어 영어 수학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되는데 언제 다 밀어놔 6시간 안에다가 뭐 국어 1시간 수학 1시간 영어 1시간 뭐 이건 초등학교 때 지금 어?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지금 응? 2시간씩은 막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꼭 3월부터 쉬는 시간 써야 됩니다 쉬는 시간에 공부하면 친구들이 에이 공부하네 막 때리면 안 되죠 무시해 무시해 아 콩나물 껴 끼고 며칠만 참아 그러면 걔네들도 지쳐가지고 몇 번 놀리다가 어 쟤 공부하네? 그럼 같이 앉을 수 있다니까 눈치 보면 눈치 보면 나중에 진짜 세상에서 눈치 보는 사람들 지금 그 시간이 왔다고 3월 누군가는 지금 작년 그 3월에 실패해가지고 눈물 펄펄 흘리면서 여러분들 현역들의 결과를 보고 그래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공부를 안 하겠다 이거 지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년에 너 다른 사람 눈치 봐 이제 다른 공간에서 긴장하세요 내가 A라는 지역에서 학원을 다니면서 현역 때 공부를 하다가 B라는 학원으로 재수할 때 이동하는 이유는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 후배 눈치 보여서 지금 눈치 볼래 아니면 내년에 또 눈치 볼래 그게 3월이라고 그래서 보다 빨리 움직이세요 아셨죠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가지고 오늘 제가 낮에 강의하고 강남을 뚫고 들어와서 본사에서 여러분들 바로 해설 강의 찍고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본 3월 25일 12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녁 아직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마지막 이야기는 꼭 해야겠더라고 여러분 힘들었고 고생했는데 나도 힘들지만 그 고통의 시간 여러분들 이겨내야 되거든 이 말은 오늘 해야 들리지 주말이 지나서 이 총평가 퀘스트 올리면 또 이제 지나가서 안 보거든 그래서 그런 이야기 더 해줄 테니까 3월 라이브 강의 열었잖아 거기 들어와서 잘 이야기 들어보고 그리고 지금 제일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강의를 지금 진짜 생윤수 특분석 진생수 랑 지금 4월 초에 개강하는 기출 및 잘 노는 기출 및 수특분석 차이점 물어보는데 잘 노는 기출 및 수특분석은 기출문항 심화 개념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심화 개념 기출문항 어떻게 평가원이 문제를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이건 갑의 입장입니까? 을의 입장입니까? 이 문제는 어디서 나왔고 어디서 출제가 됐습니까? 라는 걸 분석해주는 강의고 수특까지 보너스로 거기서 분석을 해줄 거라고 진생수에 당하는 진짜 생윤수 특분석은 찐으로 수특만 분석하는 거예요 수특 본문 날개 그 다음에 수특 해설지까지 그 다음 수특 변형 문제까지 해서 진짜 수특만 거기서 분석해주는 거 두 개를 여러분들 같이 가야 돼요 올해는 이거저거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이 올해의 현역 분들이 작년에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올해 그래서 내가 미친 듯이 커리를 여러분들 제공하고 있잖아 짧게 짧게 복습할 수 있는 삼삼한 개념 16강에 끝내는 8시간 안에 끝내는 수특 윤사도 해줄 거야 질문 제일 많던데 생윤해주는데 윤사 수특 분석하나요? 몸이 한 개지만 죽기 직전까지라도 해줘야지 당연히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없어 그런 거 그래서 곧 모의고사 집도 나갈 거고 생윤도 나가고 윤사도 나가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일단 다 하시라고요 급하다니까 그렇게 우리 한번 올해 가봅시다 내가 원래 캐스트 찍을 때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유쾌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만큼은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3월 달에 학교에서 만난 너가 생각이 나서 이 캐스트를 찍게 되었습니다 윤리, 생윤, 윤사 다 고생하셨는데 이 캐스트는 3월에 여러분들이 학평 끝난 모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니까 긴장하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항상 함께 있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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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